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늘리겠다며, 이걸 평소엔 15만원, 명절엔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수산업계 대표는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가격 상한선을 1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평소에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30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최근엔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2중, 3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 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